원래 은신 캐릭터로 더 올퀴를 많이 했는데 전기톱을 하다보니까 전기톱이 더 재밌네 취향이 사람이 조금조금씩 바뀌잖아요 전기톱이 더 재밌는 것 같아요 한방킬 쾌감을 한번 레전드를 경험한 뒤로는 무려 100미터를 날아가서 원샷 목을 떨궜다는 거 아닙니까 어제 새벽방송할 때 100미터를 질주해서 댕겅 게임 시작한지 8초만에 그 당하신 분은 진짜 화날거야 진짜 화가 날거야 게임 시작하자마자 움직이자마자 죽었으니까 유튜브로 치면 11화인가 아마 그런거야 11화 어수펄 본방감사용님 감사합니다 아니 뭐 어려운거라고 본방감사용님 고마워요 아 저 맵좀 다른 맵좀 수수밭 맵좀 붉은 수수밭을 만들어주마 왜이렇게 로딩이 안돼 옛날 영화중에 붉은 수수밭이라고 있잖아 로딩이 갑자기 왜이렇게 길지 아 진짜 수수밭은 안걸려 어 수수밭이잖아 수수밭이에요 안녕 수밭이 왔어요 수면유튜브님 팬가입 감사합니다 업그 Vacuum 네 아 내가 좀 살짝 늦었네 아 두 명 부상이 훨씬 낫죠 한 명 부상 시켰잖아 이게 훨씬 나아 아 정말 짜증나게 하네 저 자식이 숨길라네 앙 아 아 아 고기하는 게 좋을 것이야 여기에 시간 낭대할 동안 너네들은 저걸 못할 뿐이잖아 쟤네들만 손해지 이런 거면 금방에 숨어 있을 확률이 굉장히 높아요 소리를 잘 들어요 소리를 시야에서 사라졌다 이런데 이렇게 앉아서 소리를 잘 듣자 소리를 잘 듣자 소리를 잘 듣고 이것들이 어디로 갔을까 아직 4개나 남았는데 이것이 어디서 나는 소리야? 이것이 어디서 나는 소리야? 핵인가? 뭔가 버그 같은데? 아 여기 앞에 옷장에 있었나? 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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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으아악! 아아악! 어우 저 플라시질을 할라고 쒸... 흐음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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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아앜... 이이이익... 흐음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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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아아아!!!!!!! 아직도 네 개 남았어? 아, 얘는 진짜 뭐하냐 아.. 운졌네 이거 크레버야 손바닥 아니지 니가 넌 이제 죽었네? 아.. 아하! 자 이제 본격적으로 돌아볼까 아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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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런거 뽀개 놓는게 좋아요 이것도 다 점순데 이것도 다 점순데 아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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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르르르 여러개 우르르르르르르르 최부 또 소리 나 또 소리 난다니까 이게 뭐 버그 같아 내가 보게 이거 없는데 여기 왜 계속 있는거야 왜 뭐 작업 아 케비너 작업 안된다면서 이제 250점씩 주는거 안된다면서 여기만 이렇게 지키고 있으면 되죠 어떻게 올거야 이걸 개구멍 위치를 일단 찾아보자 개구멍 위치를 내가 먼저 찾으면 개구멍 있지 이쪽에는 없고 여기가 수수밭 아 나갔네 수수밭 근처에도 있을 수 있어가지고 대구멍 근처에 가면 사운드가 그 우웅 하는 소리가 나거든 인신살인마 한번 으윽 응 하체가 좀 부실해 얘가 그래서 숨어다니나봐 여러분들 추천도 한번씩 네 좀 부탁드릴게요 기다리면 들어오더라고 한 1분 정도 한 1분 정도 들어오지 여러 캐릭을 동시에 하면은 못 키워 레벨도 못 올리고 지금 뭐 고랭크인 애들은 다 한 캐릭만 판 애들이야 한 캐릭만 나는 뭐 레벨이 다 얘는 뭐 6,4,2 쟤도 뭐 다 이런식이라서 하나만 파야돼 하나만 레벨업해서 좀 캐릭터 강하게 하려면 그니까 왜 이 캐릭만 하세요 라고 나한테 물어보면 안되지 그나마 여러 캐릭 한건데 그나마 여러 캐릭 한건데 그니까 그런 질문은 좀 삼가해주세요 이제 살인마 좀 하는데 왜 생존차 하냐고 왜 생존차 하냐고 상자 끊은 놈이 있을줄 알았는데 아니네 상자 끊은 놈이 있을줄 알았는데 아니네 상자 끊은 놈이 상자 끊은 놈이 다 피할 수 있어요 그래 니네들 여기서 와리가리 하는 동안 어? 나는 이득이야 어? 나는 이득이야 어? 어? 나는 이득이라고 나는 이득이라니까 니네들 다 닫히고 발전기는 못하고 발전기는 못하고 난 더 이득이지 이런 플레이 좋아요 와 앤들이 다쳤으니까 못 와 쟤만 지금 안다쳐서 온거지 저러면 쟤만 손해내니까 차라리 숨어있어서 나한테 압박감을 주던가 그러면은 아 얘네들 빨리 발전기 하고 있나보다 내가 이런 생각을 할텐데 저렇게 앞에서 와리가리하면은 내가 마음이 더 편해지지 아 저 한놈은 발전기를 안하고 있구나 나한테 시간이 더 많이 주어졌구나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미 아 아 에덴 야 여기 뭐 귤목만 지키면 되네 은신 살인마한테 최적인데 여기? 진짜? 은신한 상태에서는 공격이 안 돼요 비어있다 한 번도 안 돼 한 개 갈려꾸네 아 이게 살인마의 감이지 야 개구멍도 여기 딱 있어 넌 죽겠어 아 Fellowship 육즉 육즉